한국사의 구원자 손 잡으세요 여러분 빨리 손잡아 구원자의 손 잡으세요 내가 구원해줄게 나는 진짜 얼굴 자체가 부처님 얼굴이야 관촉사 나오면 더 똑같아 빨리 내가 이렇게 있을 테니까 빨리 소원 비세요 빨리 말해 하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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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격시켜주세요 합격시켜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관촉사 눈 봐봐 특히 눈 내가 가까이 가볼게요 여러분 비교해봐요 나는 뭐다 여러분의 미륵입니다 미륵이 뭐 구원자 한국사의 구원자 손 잡으세요 여러분 빨리 손잡아 구원자의 손 잡으세요 내가 구원해줄게 됐어 한국사 성적 나올 거예요 어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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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뭘 어떻게 암기하면 돼요 혼자 아버지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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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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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